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 강남 야외에서 한다는 건 처음 아니에요? 어때요? 빛나는 거 같아서 아! 저! 제가 중학교 때요 고등학생일 때 여기에서 공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테이크 바울을 보고 부여러비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되게 기분이 신기해요 그래서 되게 처음을 읽고 나서 처음을 읽을 때 처음을 읽을 때 처음을 읽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스파이 2점 중가요? 스파이 2점 중에서요? 스파이 2점 중에서요? 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 나이 언니 생일 축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! 사실 어제 생일이었어요 네 그냥 불러주세요 네 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연말 얼마 안 해놨는데 우선 잘 마무리 하셨고요 저희 이제 다음 곡을 맞아야 하는데요 마지막 곡이에요 빨리 들어가셔야죠 염병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정에 여기서 이제 꼭 이룬 거잖아요 저는 항상 상이 달려가 죽은 거였어요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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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저 말하면 영상 찍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행동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아이돌이 끝까지 연락시켜주시고 연락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오세요 네 지금까지 예 다이로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